오늘은 사라다팡 냠냠냠 노란건 계란 하얀건 그냥 사라다팡 맛있는 사라다팡 냠냠냠 먹는건 홍사운드 구독해주세요 원조커피먼조 믹스커피를 듬뿍 먹는 느낌? 괜찮은데요? 그러면 계란 사라다팡 또 슬픈 타입 계란 사라다팡 비닐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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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늘은 때까지 잘 먹으면 좋겠어요 Nah, 이 맛은 어때요? 마늘 täglich 塔INK 마늘은 잘 먹어야겠어요 음 괜찮은데 괜찮은데 안에는 되게 맛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한입 딱 베어물면 약간 계란 노른자 폭탄을 먹는 것 같은 느낌 근데 노른자의 뻑뻑함은 없고 고소함과 그 살짝 노른자 향이 있잖아요 그 향만 가득한 부드러운 그런 소스입니다 달걀에 간장에 구운 고소함이 너무 좋아요 고소함은 상큼한 고소함을 만들어서 더 맛있어요 또 한입의 맛은 더 맛있네요 또 한입의 맛은 더 맛있네요 비행기가 지나가네 큰일 났네 빨리 지나가라 근데 이거 원조커피랑 빅스커피랑 빵이랑 별로 안 어울릴 줄 알았는데 괜찮네요 먹어보니까 그리고 하나 되게 적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배가 되게 차는 느낌입니다 사라다 빵 약간 더 더äng, 더워지면 그냥 매운 배로는 하늘 추워지면 매운 배로는 하늘 바삭한 배로는 하늘 저는 개인적으로 계란 사라다빵보다는 그냥 사라다빵이 맛있는 것 같아요 좀 더 상큼한 맛이 있고 씹히는 맛이 있어서 저는 이게 더 좋아요 그냥 맛있네요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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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비행기! 비행기는 높아 높으면 죄송합니다 마 submarines 마취 마사지 고춧가루 매콤하고 부처 매콤하고 맛잇 매콤하고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매콤하고 맛있어요 매콤하고 맛있어요 치킨 와 근데 진짜 배불러요 양이 장난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아까 하나 딱 봤을 때 많지 않구나 작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 끼로 내일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 배부럽니다 가끔 사라다 빵이 드시고 싶으실때 한번 드셔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짠 다 됐고 자 LA